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주장이라며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지역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는 사실상 경기패스만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후동행카드에는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놓고 이제와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